브라보! 너무 예쁘죠. 자, 계속해서 박수로 1퀴즈돌, 0퀴즈의 무대와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1퀴즈의 무대, 1퀴즈의 무대에 왜 나름 외로울까 자 여러분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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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린이들이라면 우리 괜찮아요? 여러분 저 어지러워! 해방감과 새로운 만남 뒤에 남는 건 허탈한 마음 깜깜한 밤 또 혼자 있네 이게 아닌데 나의 세상에 마이게 있던 그녀의 존재들 내가 뗄 수 없는 사이 때문에 무너져네 죽을 각오 미쳐하지 못해서 죽겠네 놀랐던 거야 헤어지네 그 무게는 이기적인 거야 외면해서 네 눈물을 죽겠다 또 확인 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난 대하듯이 돌았었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죽겠다 어쩌자고 그녀를 만났을까 어쩌자고 그녀를 만났을까 누구만큼 사랑했나 봐 버진 붓이 다시 타오르나 봐 가수조림 그리움일까 아님 이기적인 외로움인가 누구만큼 사랑했나 봐 버진 붓이 다시 타오르나 봐 가수조림 그리움일까 아님 이기적인 외로움인가 아님 이기적인 외로움인가 또 한김없이 너의 성격이 나랑 왔던 그래로 빛나 네 시민 여러분 우리 퀴즈 노래 무대를 박수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집사 기세대 집사 클리어 amba 가수 막아 어제 헤어젠 남친은 내 말도 모르고 떠나갔어 이유라도 묻고 싶지만 데이터가 그저께 다 떨어졌지 계란하고 못하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못했어 흉에 빨간 꽃다국이 남았고 내 가슴에 더 큰 꿈이 생겨났어 나나나나나나나 이 아들 영예 나나나나나나나 이 아들 영예 나나나나나나나 징징대다가 하늘범을 잡지 날 버린 이가 후회하게 만들거라고 TV속에서 날 보게 될거라고 백보여 도깨빛나는 싹 코로나 내부스키 슈팅 싹 이젠 여실보다 마이크가 변해 춤출 때 내 기분 하여 된 구름 총수 가까워지는 꿈 점점 가벼워지는 발걸음 내 모든 할거야 또 모든 될거야 어린군내무기 아꼬야 말거야 두고 봐 인생을 걸었으니까 근데 엄마 미시방 사기 2천원만 그래 미미 이 아들 영예 이 아들 영예 이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